미장원 나가셔야지, 같이 가요. 네, 사장님, 잠깐만요. 뭐야? 저기 이거, 민아 아빠 좀 전해주세요. 민아 결혼해 보태라고. 아무래도 아직 제가 주기에는 사장님이 주시는 걸로 해주세요. 아휴, 됐어요. 아니 여사님, 무슨 민아 결혼까지. 아휴, 주세요, 주세요. 민아 결혼까지라뇨. 민아도 제 손녀예요. 소리가 사장님 손녀인 것처럼 저한테 민아도 손녀라고요. 할머니가 이것도 못해줘요? 맞긴 맞는데요. 제가 알아서 주겠다는 말씀인데. 알아요. 단박에 진짜 할머니 되고 가족 되는 거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. 친구가 되는 것도 하다못해 회사 동료가 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평생 보고 살 가족이야. 당연히 곱절은 들 거라는 거 아는데요. 그래도 가끔은 좀 서운하네요. 너무 먼 거 같아서. 흉미acağız. 그래도 자동차 안 하다못해 회사고.